랜덤 아이템! 응? 스케이트보드! 그녀의 발등에서 이것을 타라는 건가? 이 스케이트보드로 할 수 있는 게 있을 거야! 아하! 좋은 생각이 났어! 힘이 부족하면 도구를 써야 하고 도구는 현명하게 사용해야 해! 우리에게는 도구가 생겼어! 이제 그 도구를 현명하게 사용하자! 나를 따르라! 절대 미끄러지지 마라! 우리는 그녀의 종아리로 올라가서 허벅지로 간다! 그녀의 스커트가 저기 보인다! 나오자 없이 나를 잘 따라주었군! 그녀의 허벅지 안쪽으로 미끄러지면 그녀에게 공격을 당할 수 있으니 조심하도록! 첫 번째 선수 가라! 너를 믿는다! 그녀의 발등을 고통스럽고 케어하게 긁어버려! 브레이크는 남자의 수치다! 전속력으로 그녀의 발등을 향해 미끄러져라! 나이스샷! 정확하게 그녀의 발등을 긁었어! 스타킹 안쪽으로 뾰족한 자극이 전해졌을 거야! 어때? 기분이 상쾌하지? 넌 만족할 수밖에 없을 거야! 와우! 매우 냉정한 평가네! 난 더 잘할 자신이 없거든! 계산착오야! 쉬운 일 아니구나! 여기서 더 도전해봐야 의미가 없으니 거리를 벌리자! 우리는 더 위로 올라간다! 따라와! 그녀의 힘을 빌리면 쉽지만 그녀는 우리의 고객이야! 우리의 힘으로 오르자고! 우리의 힘으로 오르자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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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의 힘으로 오